공병호TV 그는 이런 말도 더합니다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는 깊은 회안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다 떠나는 사람에게 덕담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시작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을 또렷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가 지난 12월과 1월 사이에 보였던 3대 법안, 공수처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줬던 비민주적이고 비법치적이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시문을 장시간 그의 퇴임의 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덕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 의정부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님이 했던 것처럼 텃밭을 일구는 것이 진짜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 긴 5년 동안 그와 자신의 동지들의 힘을 합쳐 통과시킨 3대 법안들이 이 한국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낱낱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도 그와 그들이 내린 제도 계약에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60cm가 넘는 선거용지를 만들어낸 기이한 선거법 개정안은 인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문희상이 주도한 무리한 법안 처리가 어떤 악영향을 이 사회에 끼쳤는가를 생생하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무게 할지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공룡처럼 힘이 날로 커지게 될 경찰이 이 나라의 앞날에 끼치게 될 폐해 또한 그가 살아 생전에 생생히 목적하고 경험하고 그런 저세상으로 떠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장남인 석균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라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출세시키는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신경을 넣겠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장남석균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역구 세습 공천 논란 끝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경기의정부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공수처법안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일일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의 염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을 처리하는 행동대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화합을 도모하고 타협점을 찾지 않고 총대를 맨 늙은이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두루두루 화합을 도모할 수 없는 그의 나이를 염두에 두면 그는 정치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내린 인물로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그의 퇴임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최소한 문희상 의장처럼 처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라는 것이 짧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오명은 앞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을 봅니다 훗날 손자나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문희상 의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절을 기억하는 상대방은 음 그 영감 음 그 영감 그렇게 말하면서 말문을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떠난다는 것을 접한 임효원 씨는 한 신문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기는 힘듭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란 권력을 갖고 반국가적 행위를 한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안진우 씨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짝 노르망 인생이었으면 에라이 국고를 축내고 당신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박민우 씨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국회의장한 직함을 가지고서도 중립은커녕 더불당 입맛대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뒤치다거리를 해주었으니 영광이겠어 아무리 같은 당이라지만 국민의 정수와 어긋나는 요상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는 당신은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긴 또 하나의 문시일 뿐이요 남은 인생 부끄러운 줄 알면서 살기를 바라오 이 호진 씨는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엄청 생길 거요 후회가 없다는 소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했을 때 하는 소리고 당신처럼 나라 기둥까지 헌든 주제에 이런 천박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퇴임기사를 읽고 40여 명의 의견을 남긴 사람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문희상의 퇴임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말짱 도루묵 인생을 산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 gongtv 혹은 공병호, gong, byongho, 공병호tv를 방문하셔서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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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